그리고 세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요. 바로 스윙의 축을 지키기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뒷땅을 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라이가 조금만 안 좋아도 컨택을 잘 할 수 있을까? 사람인지라 불안감을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터득했던 연습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연습 방법을 일단 말씀드리기 이전에 공이 잘 맞지 않는, 컨택이 잘 맞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어드레스를 한 이후에 몸의 중심이 상하, 앞뒤로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뒷땅이 맞게 되고 탑볼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저희는요. 애초부터 이 상체의 움직임을, 이동을 줄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두가 서서 생활을 하잖아요. 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내고 이제 공을 세게 휘둘르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밸런스가 흐트러지지 않는 의식적인 생각을 꼭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컨택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요. 우리 몸의 중심 중에서 명치의 밸런스를 잡자였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어드레스 때 상체가 숙여지게 되고 이 숙여진 상태에서 명치의 밸런스를요. 스윙하는 내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안 돼요. 몸이, 가슴이, 명치가 공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우측으로도 가고 싶고 일어나고 친 다음에는 일어나고도 싶고 맞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 명치를 지키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몸의 큰 동작을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고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때로는 단순한 것들이 복잡한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단순하게 내가 어드레스 때 이 명치와 공의 간격을 어드레스 때 위치가 백스윙 때도 들리지 않고 지켜지고 임팩트 때도 들리지 않고 지켜지게 노력을 하신다면 훨씬 더 밸런스를 유지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명치의 밸런스를 지킨 상태에서 샷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앞에서 보더라도 잘 지켜졌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연습을 하실 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실 때 연습 스윙으로요.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자 공을 치면서 느끼기보다도 연습 스윙을 하면서 어드레스 때 이 명치 밸런스 상태를 유지하려고 천천히 해주시면요. 내가 어느 순간에 중심이 뒤로 가거나 어느 순간에 앞으로 쏠리는지 본인이 알 수가 있어요. 천천히 해라. 네. 천천히 밸런스를 느끼면서 연습을 하면서 몸이 최대한 그 밸런스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아주 천천히 하다가 샷을 할 때도 훨씬 더 밸런스를 지켜질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정말 공이 정확하게 가네요. 저만 잘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한 번 저를 믿고 아 백스윙 때 명치가 들리지 않게 너무 숙여지지 않게 지키려고 한 번만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일정한 컨택을 칠 수가 있습니다. 하긴 연습장에서 많은 분들 특히나 그 남자분들 거리 많이 보내려고 하는 분들의 유형을 보게 되면 연습 유형을 보게 되면 이거를 지키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뒤에다가 쭉 지키라고 이렇게 대보라고 이거 하시는 분들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백스윙 아 이거 잘못됐나? 이거 잘못됐나? 이것만 생각하지 이거 지키는 연습을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조금은 골프가 어렵지 않고 단순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동작적으로 고치려고 하면 몸이 더 굳어서 밸런스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하는 동안에 회전하는 동안에 상체, 명치의 밸런스가 움직이지 않고 유지되면서 회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의식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컨택을 위해서는요. 먼저 첫 번째로 손목의 각도를 체크하고 그리고 백스윙 때 다운스윙을 위해서 코킹을 했다가 다운스윙 때 손목 각도를 유지해주고 마지막으로 이 명치의 밸런스를 지킨 상태에서 스윙을 할 수 있게 되면요. 이 컨택에 계속해서 일정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뒷닥 말고도 또 많이 나는 게 터핑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축이란 문제가 가장 많다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맞아요.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건 선수분들도 그렇고 아마추어 골퍼분들도 공만 보면 달려들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욕심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잘 치고 싶어서. 그래서 공만 보면 덤비다 보니까 상체가 몸쪽으로 가까워지게 돼요. 이때 또다시 저희는 공을 맞추려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터핑이 거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공이 들려맞고 터핑이 생기게 되는데요. 또 반대로 뒷닥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서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꾸 몸이 일어나려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일어나면서 백스윙을 했다가 갑자기 공을 맞추고 싶어요. 맞추고 싶어서 달려들 때 뒷닥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방금 뒷닥을 치지 못했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백스윙 때 몸이 일어났다가 다시 덤빌 때 이렇게 뒷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명치의 밸런스를 지킨 상태에서 회전하자. 이 한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어드레스 때의 명치 축을 지킨 상태에서 스윙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 주시면요. 앞뒤의 움직임이 사라지게 되면 확실하게 확실한 컨택을 일정하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만의 연습 방법을 찾아서 연습을 해 보시면 훨씬 더 올해는 베스트 스코어를 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